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월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31만 1천 개로 전문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건실한 게 자신의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하면서 어제 발표한 예산안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예산안은 재앙으로 가는 청사진이라고 비난합니다. 호텔에서 넘어진 뒤 병원에 입원한 미치메콘의 공화당 상원 대표는 뇌진탕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고민이 깊습니다. 뉴욕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곧 기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엘스에게 허슈머니를 준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주 어스틴 인근에 자신의 타운 유토피아를 지으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매니필한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글랜용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학교에서 챗봇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챗봇, 챗GPT를 이용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또 그에 따른 반응도 말하고 있습니다. 81세 되신 분이 눈으로 막힌 캘리포니아 빅파인 산길에서 엿새 만에 탈진 증상도 없이 건강하게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여러 가지가 구액을 짓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끝나서 여러분들 1시간 주무시는 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후 2시였던 게 캘리포니아 2시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새벽 2시였으면 전에는 그게 이제 3시로 돌려놓고 주무셔야지 된다. 다 1시간 주무시는 시간 손해보는 거고 또 일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도 있지만 95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뭔가 작품성을 따지고 뭘 보고 이런 것보다도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것은 미국의 팝 문화인데 그 팝 문화가 여러 요소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 주 일요일, 오늘이 이제 이틀 남은 금요일이니까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주는 또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폭설 내리고 폭설이 눈이죠. 기온도 지금 춥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코트를 입고 들어와야지 되는가 하다가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훨씬 많으시지만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코트는 벗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한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괜찮거든요. 이 경제가 괜찮은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정 계획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국가를 놓고 볼 때는 2월 달에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괜찮았다.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정책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본인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모자랐었던가 줄어들었었던가. 당연하죠. 코비드 19 그게 이제 한창이었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내지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보험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처방약값 인플레이션도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워싱턴 DC를 벗어나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예산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고 그게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만드는데 그 전에 이제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만들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보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하자면 그게 정책인 거죠. 예산안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만큼 이만큼 하고 특히 메디케어를 2050년까지 기금을 확보를 해놓겠으며 이런 정책이기도 하지만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뭐를 얼만큼 늘리고 늘려서 그 늘린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또 법인세도 늘리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재앙으로 가는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하원 무슨 위원회이던가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한인이 들어있는 위원회네요.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뽑은 재무장관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데스일링 같은 것도 얘기를 할 테고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경제가 일단 좋다. 경제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공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싶을 때 가끔 트럼프라고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전 대통령이라고 하든가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든가 하는데 오늘은 전임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내 전에 지도자가 부자들의 세금을 너무 많이 인하했다. 세금을 평등하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만 세니어들 처방약값도 계속 싸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에너지값도 더 내릴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대통령이 본인의 여러 가지를 오늘 발표된 좋은 경제 지표와 함께 홍보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웨이건이 얼마나 리버럴 가이였는가 하면서 세금에 대해 딱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21%짜리를 28%로 올려야지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널드 웨이건 때에 조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28%였어. 로널드 웨이건이 그럼 리버럴 가이였 나처럼?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제 부자들이 날마다 하루에 8시간 그 이상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치고 구멍 뚫린 것을 좀 막아서 기업들도 돈 많이 벌면 그것을 새롭게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복지에도 좀 쓰지 늘 그 자사 주식만 다시 사들여서 그 자사 주식값을 높여놓음으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그럼 결국은 투자가들에게 이사들에게 주주들에게 좋은 거니까 그런 것 하지 말아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자사의 주식을 살 때는 4% 세금 4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정책이 경제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좋으냐 하면 2월 달입니다. 농업 이외 분야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31만 1천 개였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22만 5천 개였거든요. 뭐 다우 이쪽에서 거의 뭐 10만 개가 많은 거잖아요. 실업률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3.4%였는데 3.6% 왜냐하면 1월 달이 한 달 전이 1월 달이 새로운 일자리가 57만 7천 개나 만들어졌잖아요. 이 지금 31만 1천 개도 무척 많은 건데 1월 달에는 아주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건축 이런 것도 좀 나왔을 테고요. 그래서 51만 1천 개나 됐으니까 그게 이제 실업률이 3.4%였는데 지금 3.6% 이것도 지난 50년 만에 거의 최저로 낮은 겁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실업률이 지금 낮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 백악관에서 연설할 때 얘기를 했는데 경제활동 참여율이 중요한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62.5%로 이건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입니다. 시간당 임금도 늘어났습니다. 1년 전보다 4.5% 예상했던 4.8%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인죠.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만큼은 못 따라갔어요.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4.5%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보다는 0.2% 시간당 임금 늘어났습니다. 분야는요. 지금 호텔 레저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10만 5천 개 소매업계에서도 5만 개 공무원 일자리도 4만 6천 개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뭐 이런 곳에서 4만 5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줄어든 데는요. 정보 관련 일자리 2만 5천 개가 줄어들었는데 상당 부분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교통 창고 분야도 2만 2천 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친구와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한인분들이 요즘은 무조건 창고를 봐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는 2만 2천 개 줄어들었네요. 한인분들 가운데서 이제 창고 자리를 봐달라는 것은 팬데믹 때 당연히 창고업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때문에 부품 같은 것들도 관련 부품 등등을 다 보관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창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토리지라고 해야지 더 익숙하세요.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은 1월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하고 따라서 연준 의장 이틀 동안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데이터 보면서 더 강하게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2022년부터 조금 식었다가 다시 뭐 그러니까는 이자율 낮게 계속 하나 0.25% 지난번처럼 하나 예상을 하다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어림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빨간 색깔로 빨갛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나우지수가 166.92포인트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일찍은 더 내려갔어요. 나스닥이 많이 내려가죠. 102.97포인트가 내려갔고 S&P 500도 27포인트 지금 내림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와 바이든 대통령의 조금 좋아 보이는 그림.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도 3월 21일 22일에 공개시장위원회가 다시 만나서 0.5% 이자율을 인상하고 나면 이게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보다도 지금 더 급하게 중요한 것은 공화당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81세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병원에 입원한 뒤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족과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레인 차오 와이프죠. 해서 장관도 지냈던 그래서 지금 보면은 뇌진탕이랍니다. 호텔에서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녁을 먹다가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뇌진탕이에요. 원래 나이가 많으신 데다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넘어졌었고 집에서 그래서 수술했기 때문에 몇 주일 동안을 재택근무를 했었고요. 뇌진탕은 한 번만 일으키더라도 좀 심각하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능력이 조금 사람이 활동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너무 놀라고 있고 더군다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나이가 81살로 많기는 했지만 너무 일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지금 미치 맥코넬 나가면 누가 그 뒤를 이으나 이런 서로의 교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2위 3위 서열은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1월 달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아니 상원 원내대표로서는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16년 투표에서 아랫사람들이 밀어줘야지 되니까요. 그 투표가 어떤 영국은 미국은 의원들이 하는 거죠. 당연히. 한국의 당원 투표가 아니니까요. 이 당 지도부를 뽑을 때. 해서 그게 너무 확고하게 당선됐고 84년인가요? 84년 맞네요. 레이건과 비슷하게. 그 84년도에 처음으로 연방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그다음에 너무너무 2005년부터 그러니까 상원 지도부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쭉 16년 장기로 집권을 했고요. 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 미국의 재정적자도 겪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 무슨 부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또 재정사태가 있었고 두 번의 대통령이 아주 역사에 없었던 그런 탄핵 재판 같은 것도 겪었잖아요. 의사당 공격 사건도 겪었고 의사당 공격 사건이 있었을 때 공화당 상원과 공화당 하원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고 만약에 공화당 상원도 하원처럼 아 뭐 뭐가 나빴다는 거야? 뭐 터커 칼슨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 잘하는데 뭘 그래라고 했다면 공화당이 지금보다도 훨씬 신뢰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미치 맥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엄청 본인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온 이 자리를 혹시 회복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 참 늘 조심해야지 되기도 하지만 기쁨과 슬픔이 밥상과 침상의 같은 방에 있구나 같은 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워싱턴 DC가 형사법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을 공화당이 못내 못 보겠다 해서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 33명의 찬성표까지 가져서 그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새롭게 정말 100년 만에 가장 큰 사법개혁을 한 법인데 워싱턴 DC로서는 그걸 못 지키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뜻대로 승리한 거죠. 승리했는데 상원에서 그 투표를 이끌고 그날 바로 저녁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거 어떡하지 했고 나이가 들면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조금씩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84년도에 연방상원의원이 돼서 수십 년 일하면서도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잘 알려진 게 일레인 차오라는 전에 교통부 장관도 했고 노동부 장관도 했고 대만계의 집이 너무너무 부자여서 쉬핑 컴퍼니를 하는 그 집안의 딸로서 와이프에 대한 게 거의 알려진 전부였는데 코비드를 겪으면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조금씩 개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어서 아주 유아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제대로 걷게 하려고 얼마나 혹독한 물리치료를 시키셨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단을 오르내린다든가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개인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금 워싱턴에서 추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보도들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좀 높은 그런 위치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의 지적도 안 하더군요. 미국 언론은 아무도 정치인 가운데는 물론 보좌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미치 맥코넬과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도 미치 맥코넬이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고 또 공화당인 미 럼니 상원 의원도 전화는 걸었으나 미치 맥코넬과는 통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언제쯤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가 공화당은 지금 상원에 미치 맥코넬이 당분간 건강이 그다지 유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공화당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오늘의 미국은 아 갔어요 어디 어디만큼 갔니 어디만큼 갔니 다시 왔네요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좀 앞에 거기까지 해야지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다음 섹션이 아주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섹션은 텍사스의 어스틴 인근에 대규모 무슨 유토피아를 짓는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와 캘리포니아주의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케이블 텔레비전은 어제 오후부터 이 뉴스를 시간시간대별로 탑으로 전하고 있는데 뉴욕 검사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곧 기소할 수도 있다 하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대배심에 의해서 대배심에서 기소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대배심 앞에서 호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직접 피고인에게 알려준다던가 권고한다던가 하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 트럼프 비어노 팀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뉴욕 검사가 이유는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엘스에게 허쉬 머니 입마금 머니 2016년도에 대선 직전에 13만 달러인가 주고 예전에 포르노스타와 같이 그렇고 그렇게 많이 지냈었던 이런 것들을 본인의 픽서라고 불렸던 해결사라고 불렸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를 시켜서 변호사가 먼저 돈으로 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체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체크도 그때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와 연관이 돼서 결국은 연방선거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코엔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을 했고 3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게 2018년 2019년이었으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감옥에서 이제 다 형량을 마치고 나왔는데 뉴욕 검사는 자발적으로 다음 주에 나와서 진술하려면 진술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죠. 거의 그럴 것 같고 기소되면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라도 처음으로 기소되는 거고 이 케이스도 포르노스타에게 돈 주고 입마금하고 이 한 사람도 아니지만 돈 주고 입마금한 케이스가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데 결과는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면 기소가 된다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 마녀사냥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할 겁니다. 정치 보복 얘기를 수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녀사냥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라기보다 정치 탄압 이 경우는 보복이 아니네요.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고요. 그런데도 뉴욕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기소를 한다는 것 아닐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더라도 출마한다. 출마는 계속된다 하고 CPEC 기간 동안에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론 디센티스도 사석에서는 지금 뭐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플로리다 주지사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이제 아이오아주에서부터 만나서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케이스 여자들 여자도 하나가 아닙니다. 여자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또 이제 진아 엘리스라는 변호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시드니 파웨일이라는 변호사가 좀 나이가 많고 사람들이 영웅처럼 공화당에서 많은 분들이 취급을 했다면 터커 칼슨 셔넨이티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도 뒤에서는 저 여자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난 저 여자가 하는 말은 1초도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텔레비전에서는 부정선거라고 말하도록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사진으로 어려운 부탁에 생각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진아 엘리스라는 변호사 그 당시에 시드니 파웨일과 또 대비해서 비교하면서 젊은데 너무 훌륭한 변호사다. 헌법전문 변호사다.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도 본인이 헌법전문 변호사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헌법전문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라는 데서 아주 인구가 카운티인데도 33만 명밖에 안 됩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천만 명이고 LA 시가 인구가 400만 명인데 카운티인데 인구 33만 명인 곳에서 검사 보호로 6개월인가 일하다가 해고됐죠.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은 했고 완전히 법으로 일할 수 없다고 박탈당한 건 아니니까 일하면서 당시에 무슨 매춘 이런 것을 했고 헌법전문 변호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였을 때도 대단하게 본인을 홍보를 하지만 교통 티켓 관련 몇 개 6개월이었는데 일을 했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 젊은 엘리스 진아 엘리스라는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그냥 변호를 하게 됐는데 이 변호사가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션 애니티나 터커 칼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은 하지 않지만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아닌 척 방송했다라고 고백하진 않지만 진아 엘리스는 그 사람들보다 덜 유명하잖아요. 잃어버릴 것이 조금 적잖아요.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부정선거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증언을 시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그리고 처음에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엄청 비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 성서에 입각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다가 어느 날 딱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내가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 거짓으로 부정선거 아닌 줄 알면서 부정선거라고 했다고 이제 시인을 했으니까 이 문제 조지아주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일반인들 같은 경험은 한 케이스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지난 40년 동안을 비즈니스 문제로 온갖 수천 개의 소송을 하고 겪고 했었던 사람은 이제 강함이 생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칠 수 있을 때까지 헤쳐나가리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소돼도 대선에는 출마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미국은 정말 아주 골치 아프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두 가지를 집 유토피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아주 긴 기사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이기 때문에 돈이라든가 어떠한 돈과 연관된 규정이라든가 법적 문제 같은 것이 아주 전문가들 읽으라고 세세히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빼고 맥락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엑스 그리고 보링 컴퍼니가 있잖아요. 이 보링 컴퍼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간 산업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굴을 파는 것 이런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두 회사가 텍사스에 지금 크게 뭔가를 짓고 있는데 2년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 규제가 너무 많아 세금도 너무 많아 하면서 일부를 갖잖아요. 가고 또 최근에는 엔지니어링은 팔로알토에 둔다. 그래서 두 개의 헤드코러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이유는 워낙에 재능 있는 인재가 아직은 실리콘밸리에 꽉 있기 때문에 그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보링이라는 컴퍼니와 스페이스X 그리고 텍사스의 기가 공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스틴에서 55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지역 스네일브록 이라는 곳 그리고 오른편에 보니까 콜로라도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남북으로 해서 그곳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올랜도의 플로리다 올랜도의 디즈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거 뺏겼지만 지금 론 디스 앤 디스 주지사에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타운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드론도 띄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알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주변에 워낙에 크니까 큰 단지가 들어서니까 한국분들도 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또 다른 기업의 어떠한 문화 같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전해드리는데 자치적으로 운영하려면 텍사스에서는 신청을 하고 그 지역 판사에 승인을 받아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때 201명 정도는 적어도 그곳에 살아야지 된다고 하고 이 지역이요 스네일브룩이라는 곳이 베스트 럽이라는 카운티랍니다. 아직 신청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보링 컴퍼니와 스페이스X 회사 주변에도 많은 것을 지금 건축한대요. 수영장 스포츠 시설 주택도 건축하고 왜 하겠습니까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데 너무나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니까 그만큼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좋게 회사 가까이에서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일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꾸 이럴 때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같은 것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구글 실리콘밸리의 많은 곳에서 얼마나 캠퍼스 좋게 지어놓고 집에도 안 가고 자고 일만 하라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는 책임져 줄게 일만 하라. Maybe another 이번에는 집을 지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숙사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 디드 같은데 서류 등기 이런 것에 보면 3,500에이커 에이커입니다. 에이커는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6,000에이커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3,500에이커은요.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네요. 뉴욕의 센츄럴팍의 4배입니다. 센츄럴팍도 얼마나 큰데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수천 에이커가 사진으로 보니까 막 푸른 초장이에요. 농지도 있고 해서 지금 여자 전의 여자 미국이에요. 전의 여자친구면서 가수인 그라인스 본명은 다른 사람이지만 또 카니에 웨스트 또 카니에 웨스트의 건축가와 함께 뭐 이곳을 여러 번 답사하고 했었다는데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구상을 하고 있었죠. 우주를 구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토피아인 도시를 구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설을 구상을 했는데 글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항상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이게 종교와 연관이 돼 있거나 무슨 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점점 기계화 돼가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머 그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좋겠네. 가깝고 또 싸고 새로 지었으니까 편할 테고 학교 같은 것도 다 짓겠죠. 자치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보울링 컴퍼니라는 기관 산업하는 이 테스트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당국에 하루 최대 14만 갤런 14만 갤런 우리 우유 갤런 14만 개 그 갤런의 산업용 폐수를 강으로 배출하도록 신청을 했답니다. 당연히 들어주겠죠. 그런 저런 거 다 하고 테슬라를 이전시킨 걸 테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런 큰 곳이 가서 우리 유토피아라고 지어놨을 때 그게 꼭 좋기만 할까 장기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인 목사님들 최치피티 쓰세요. 최치피티를 쓰는 미국 목사님들 교파를 막론하고 무척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가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졌는데 혹시 최치피티 사용하신 것 아니야? 아우 제가 목사님을 의심하라고 신도들을 시험해들게 하네요. 이야 이 사악한 악마 그러나 저도 천사일 때도 있답니다. 항상 천사와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갑자기 또 파우스트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괴태가 생각나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텍사스 그곳은 본인이 살 집도 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떠날 때는 대체로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도시 한 복판은 비고 외곽 지대로 가거나 아예 다른 주로 가거나 한다는 거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어제 썼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업데이트를 조금 해놨어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해링튼이라는 분이 2021년도에 큰 집을 찾았답니다. 가족이 늘어나니까 해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매니피 라는 곳으로 매니피 스페리어 M-E-N-I-F-E-E 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번이 이곳이 렌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가 봐요. 애나하임에서 54마일 본인이 살던 곳에서 떨어진 곳인데 홍보하고 비트코인 스타트업 같은 것 그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니 남가주에서 한 60만 달러대 60만 달러 초반대의 큰 집 이랬더니 나왔대요. 지금까지 그쪽 지역은 아직 빅박스 스토어 이런 것들을 많은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가구나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는데 이 기간 동안 매니피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바인도 그렇고 또 월넛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또 새 집이기도 하고 집을 새로 지어진 집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 캘리포니아주를 이제 떠날 케빈 브리튼이라는 분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모로사이클 좋아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남가주가 너무 좋은 거죠. 말리브나 산타모니카 그런데 범죄는 높고 생활비도 역시 높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34살인데 셀마 타운하우스에서 와이프와 함께 살았는데 봄에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신답니다. 결정을 하셨대요. 여러 군데를 다 봤다가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매니피라는 곳은 2008년도의 도시가 된 곳이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세 번째 자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인구가 8만 명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11만 명 훨씬 넘어가고 97%가 단독 주택이고 크고 보통 오렌지 카운티나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사들을 가신답니다. 얼바인의 그레이팍 이쪽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텍사스로 가나 콜로라도 시애틀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정을 라스베가스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멀리 텍사스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좀 전에 라스베가스로 가신 그분은 3200 스퀘어 피트짜리 라스베가스에서 딱 그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요 실마에서는 1300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두 배 훨씬 넘는 거죠 거의 조금 있으면 세 배 되는데 그런데도 렌트비는 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클래시컬한 자동차 보는 거 사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 것 거리에 식당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이런 건 그립지만 그것을 그리워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글랜 용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런 디센티스와 함께 공화당의 예비선거 주자로 많이 본인이 선언하진 않았지만 거론됩니다. 이분이 어제 CNN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로 여러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 뒤에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최GPT는 더 많은 교육구에서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인가 교육인가 이게 치링인가 러닝인가 배우는 건가 속임수인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최GPT에 너무 딱 의존을 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해놓은 것인데 그 커리큘럼과 방식을 다 바꿔야지 되고 그 전에 그리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미래다 해야지 된다 수용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가짜 정보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 작성을 하기 위해서 최GPT를 사용을 하고 그 사용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악수요스가 아주 길게 보도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내고 섞어서 이렇게 엮어내고 편집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하는데 결국은 신도들을 딱 나에게 오게 어택시킬 수 있는 그 따뜻함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게 이제 총체적인 결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무지막지하게 좋은 도구다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분야의 전문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영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영혼을 언젠가 파고들까 그건 모르죠. 호기심이 많은 종교 리더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챗GPT에게 얘기를 한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나사로를 살린 그 그 일을 나에게 얘기를 하고 그 결과의 장단점 같은 걸 얘기해달라고 하면 초기 작성이 너무 좋대요. 종교 서적과 처명한 신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인용구들을 쫙 붙여놓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뭐 특별한 종교 할러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그 디테일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찾아봐야지 되는데 이런 거는 챗GPT가 해주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맞는 말 하는 거야 틀린 말 하는 거야 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교의 루터교의 드모이 신학대학교 교수인 캔 썬데드 주원수 교수 어메이징 인상적이고 놀랍지만 부품 조립은 하는데 사실과 포지셔닝 탑픽에 대해서 부품 조립은 하는데 너무 교훈적이고 교과서적이어서 진짜 설교 같지가 않아 다가오지가 않는다 하는 것 누가 어떠한 그 이슈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착착착착 읽어주면 그러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라삐인 조스와 프랭클린 뉴욕의 이스트 햄튼에 있는 유대교 센터의 라삐입니다. 창세기의 취약함을 내가 설교로 하고 싶으니까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써놓은 것을 가지고 했어요. 유대교 신자들에게 그랬더니 인공지능에서 해준 거를 내가 얘기한다 표절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라삐의 아버지나 이 라삐가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어느 만큼은 했다는 거죠. 없는 게 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일화를 넣지 못하네 스토리 내가 얼마나 취약했는가 그 약함이 어떠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강해졌는가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똑똑한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공감 감정 이입 어떤 컴패션 이런 것을 못 느끼면 진정한 사랑이나 연민이나 영적 가이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잡지 머킹볼드의 편집인인 타드 브리워 씨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좀 써봐라. 그런데 그 인용구에 오바마 얘기도 좀 넣고 마틴 루터킹 목사 이런 칼 와스 누가 보금의 예수 탄생도 좀 넣고 해서 한번 써봐 했더니 딱 썬 걸 보니까 몇 년 동안 들어본 크리스마스 종교 설교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야 이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오후가 되면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인데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다는 거 딱 끌어들이는 뭐가 뭐 좀 멋있게 말하는 것 같긴 하는데 쫙 달라붙고 계속 듣고 싶다던가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말하지만 신의 생각을 완전히 알거나 해석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없으니까 자각이 없으니까 최찌피티가 어쩌면 신성화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헨리 키신저가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에세이 쓴 게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찌피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고 전지전능에 보이는 기구인데 개몽주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적 철학적인 도전 지적 철학적인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건데 이 최찌피티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 프로그래머가 윤리나 도덕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도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다 보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종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종이 주인을 부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찌피티가 이미 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니까 뱀 베라 베로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하니까 악마와 정말 무엇의 차이가 아주 얄팍하다 하는 거 지금이 이제 그런 기로인 것 같은데 써보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 번째 임기 시작한 뉴스도 아주 빅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 예배실에서 핸드건이 핸드건으로 총을 쏴서 용의자도 숨지고 7명 사망하고 부상자도 많습니다. 용의자가 18개월 전에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 여기서 쫓겨났다고 하고요. 핸드건 썼다고 하고 그리고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도대체 무슨 분야에서 얼마나 상을 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일요일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자가 수상소감 길게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컷하고 컷하는 사인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무척 많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제레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리 할아버지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인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빅파인에 있는 마운틴 홈에 가셨다가 네바다랑 가까우니까 운전하고 한 4시간 정도 되신데요. 81세신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있는 네바다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산길에서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엿새예요. 예전에 나사에 엔지니어를 지내셨답니다. 그리고 와이프 손주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빵조각이 조금 있었고 옷은 얇았는데 뭐 호텔 타월이 하나가 자동차에 있었고 엔진은 막 주기적으로 꺾고 그러다가 헬기에서 탁 해서 구조됐는데요. 저체온증도 없으시대요. 강예신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